네 요즘 4세대 걸그룹들의 기세가 무섭죠 하이브의 최종병기 뉴딘스가 세계적으로 미친듯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지도를 미리 다져놓은 에스파 아이브와의 인기 공방전이 예상되는데요 이 세 그룹 영어에서도 엄청난 스타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은 MG세대 걸그룹들의 영어 악센트를 비교해보고 나만의 영어 롤보데를 정해봐요 아 진짜 영어 스타일이 극과 극인데요 지금부터 파헤쳐보시죠 먼저 요즘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는 MG걸그룹 뉴딘스인데요 얼마 전 공개된 영상에서 이렇게 멤버들끼리도 영어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근데 이 그룹 영어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요? 단순히 MG 바이브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조금만 더 보시죠 못한 얘기 있어요? 하나 네 좋아요 영어로 네 영어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진한 호주 악센트가 찐텐으로 터져나오죠 이걸 보고 몇몇 네티즌들이 가짜 호주 악센트다 저거 호주 악센트가 아닌데 튀어 보이려고 하는 거다 등의 의견을 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호주 악센트는 세 가지로 분류돼요 흔히들 알고 있는 강한 호주 악영 브로드 악센트 영국 억양 같은 약간 정제된 느낌의 컬티베이디드 액센트 마고 로비가 쓰는 스탠다드한 제너럴 액센트 뉴진스랑 블랙핑크의 호주 영어는 제너럴 액센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나라딕 액센트로 알 발음을 혀를 말지를 않는 데다가 오 발음을 미국식으로 발음하지 않죠 이렇게요 게다가 이런 악센트의 차이는 청별에서 오는 차이도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죠 자 뉴진스 하니와 다니엘이 구사한 호주 악센트 정말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미 뉴진스 이전에 같은 4세대 아이돌이지만 네 과연 어느 팀에 반짝반짝 빛나는 세레머니를 볼 수 있을지 엄청난 짬바를 풍기는 아이돌이 있는데요 네 이미 대선배가 되어버린 아이브 장원영이죠 한국의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웠다는데 웬만한 미국 교포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넘치는 미국 발음이죠 실제로 장원영은 단순한 영어 유치원 출신이 아니라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은 엄청난 수제인데요 아니 한국에서만 공부했는데도 어떻게 저런 수준이지?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의 영어는 수많은 아시아권 나라 중 인도 다음의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수준이에요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한국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틀리는 걸 죽도록 싫어하기 때문에 애초에 영어를 쓰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한국 공교육은 회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밝혀졌지만 기본적으로 어휘문법 리스닝 학습량이 엄청난 데다가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북미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만 자신감을 가지고 회화 중심으로 학습하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결국 그간 배웠던 어휘의 양, 리딩의 양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애초에 미국식 영어를 장착한 아이돌이 있는데요 바로 국제학교 출신 에스파의 지젤이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영어를 습득한 사람들의 차이는 웃어내리고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실제 상황 속에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정확한 말의 뉘앙스를 파악할 수가 있고 We are very new to the fashion world and all of that Being able to work with Givenchy really helped us learn a lot more about fashion We learned so much and it's really fun for us to 다양한 상황에서의 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특히 지젤은 미국식 영어를 쓰다보니 이렇게 Like 로 웬만한 상황을 다 설명해버린다든지 탑컬처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죠 한나 몬타나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뮤지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매직키드 마수리급의 국민 TV쇼로 보면 돼요 확실히 원어민과 대화해보면 말은 다 알아들어도 가끔 포인트를 못 잡을 때가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미국의 대중문화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인이라면 당연히 알 것으로 가정하고 일기를 진행하니까 나 혼자만 이해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래서 영어는 절대로 텍스트북으로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매체, 영상물을 통해서 미국의 문화를 다방면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아 뭐야 불공평해 미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잡아 나 그냥 안 할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아도 본인의 노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데다가 심지어는 미국인도 별다른 노력 없이 있으면 이렇게 모국어를 까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차피 언어의 유지 보수 발전은 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무서워서 퍼펙트 스코어가 아닐까봐 겁나서 영어를 더 이상 겁내하지 마세요 손짓, 발짓, 몸짓을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영어는 해서 뭐하게? 매국노니? 하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영어를 도구로 사용하고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절, 재능, 자산을 뽐낼 기회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생망, 노잼시기, 현자타임 그러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행복을 최대로 느껴보자고요 저도 성인이 된 이후로 소통하면서 나누는 것만큼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영어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온라인 클래스를 확인해보세요 영어 말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엽다. 진지? 과자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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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